인사이트 링크 레벨 1, 유닛 10, 인 시즌, foods are the best.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즌이란 단어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시즌은 무슨 뜻? 계절이라는 뜻인데 인 시즌, 이 말은 계절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제철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제철, 자기철이다. 자기 계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철 음식들이 are the best. 최고입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음식이 이제 뭐 자기가 원래 여름에 나는 음식, 가을에 나는 음식, 자연적으로 그때 그 자연환경에 맞게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 제품이라고 해야 돼요. 음식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나는 게 맛있다. 그죠? 그런 것들. 무도, 무는 봄에 인가요? 봄에 나는 무, 제주 무가 좋다. 이런 것들 있잖아. 제철이면서 어떤 지역, 그 제품을 잘 생산해내는 기후에 있는 지역에서 나온 게 맛있다. 몸에 좋다. 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아마 제철 음식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닛 10은요. when are apples best? 의문문에서 when이 나오면 우리가 언제 라고 해석해주면 되죠. 그죠? 언제 누가 사과가 최고입니까? 가장 좋습니까? 이게 바로 사과는 뭐 1년 내도록 사과는 나오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과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게 있거든. in the fall 바로 가을에예요. 가을. 가을에 먹는 사과가 제일 좋다네요. each food has its one season. each라는 말은 각각의 라는 뜻입니다. 뒤에 혼자서 쓰이기도 하고요. 얘는 뒤에 명사를 가지기도 하고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각각의 음식들은 그러니까 음식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각각의 음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its own 했는데 자, its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의 소유격이죠. 음식의 라는 뜻입니다. 음식의 근데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 그 뒤에 소유격 뒤에 own이라는 걸 붙여요. 그것 자신의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own이 이렇게 첫 번째 소유격 뒤에 쓰인다. 그러면 그걸 강조하는 거야. 소유격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동사자리에 있잖아. 자, 그럼 얘는 뜻이 소유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소유하다. 그래서 너희 아마 이런 말 할 거야. owner 이란 말 들어봤죠. 어떤 회사의 owner. 삼성의 owner는 이재용 회장님. 그래서 owner 이라는 말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owner. 알겠죠? 자, 이게 소유하다 라는 own에서 나온 단어야. 요거는 소유격 뒤에 쓰니까 그것 자신의 그것을 라는 의미 해석 안 해줘도 된다. 각 음식은 그것의 시즌이 있다. 그것의 계절이 있다. 그것만의 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자, 문장의 시작이고요. 근데 ING가 나왔고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해석해줍니다. 자, 먹다 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어요. 문장의 주어자리에 이렇게 동사 ING가 붙는다. 요거는 뭐뭐 하는 것,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 그런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죠.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가집니다. 뭘? 많은 benefit. 이게 뭐냐면 이익, 2점, 장점, 이렇게 benefit. 요새에도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 제철 음식 먹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first, 자, 하나는 첫 번째는요. 자, 이제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제철 과일과 채소들은 여기까지가 주어. taste better. taste는 맛이 나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죠? 제철 과일, 제철 야채는 맛이 납니다. 어떤 맛이 나냐면 더 좋은 맛이 납니다. 배럴은 굿의 비교급입니다. 그쵸? 더 좋은 이라는 뜻이에요. 더 나은. in the right season. 자, 원래 in 뒤에 시즌이 오는 거 알고 있지. 전지사 in 써서 뒤에 시즌이 나와서 어떤 계절에 라는 뜻인데 앞에 right가 붙었어요. 자, right 뜻 많은 거 우리 미라클에서도 많이 했었죠. 오른쪽 또는 올바른 그 다음 알맞은 권리 이렇게 선생님이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자, right 시즌에 라고 하면은 그렇죠. 딱 적당한 시즌에 여기서는 알맞은 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쵸? 딱 적당한 계절에 과일과 야채들은 naturally become ripe. 자, naturally는 너희들이 많이 접해본 단어는 natural 이란 단어를 많이 접해봤을 거야. 얘가 자연스러움 이란 뜻인데 자, 거기에 ly가 붙였죠. 그럼 뭐가 되지? 부사가 되지?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become 됩니다. 동사예요. 어떻게 되냐면 ripe. 이게 뭐냐면 익은 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결국에 뭐냐면 알맞은 계절에 과일과 야채들은 자연스럽게 익어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과일이 예를 들어 귤이라고 할 게 귤은 우리 보통 겨울에 많이 먹죠. 그죠? 봄에나 뭐 이럴 때도 나오긴 해요. 뭐 하우스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더 환경을 만들어서 생산되긴 하지만 겨울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개가 잘 익어간다라는 거죠. This gives them more flavor. 이것은 이것은 이란 말은 앞에 나오는 이런 환경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알맞은 계절이 줍니다. 그것들에게 라고 해야 되겠죠. 기부 동사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부는 주다라는 뜻인데 준다라고 하는 이 동작은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받는 사람에게 주는 물건이 등장하겠죠. 물건이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어쨌든 받는 사람에게 주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뒷문장에 나오거든요. 문장 뒤쪽에 자 준다 그것들을 이라고 했는데 이때 그것들은 바로 푸릇과 레지터블을 말하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에게 뭘 주냐면 더 많은 flavor, 풍미, 맛을 줍니다. 제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의 맛이 더 온전히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제철 음식의 장점이고 also 또한 in-season foods are usually cheaper than out-of-season foods 제철 음식들은 주로 어떻다? cheaper cheap이 싼인데 이 알이 붙으면서 뭐가 된다? 더 싸다 자 비교급 뒤에 뭐 뭐 보다라는 뜻으로 이 된이 사용되죠. 자 비교했을 때 제철 음식은 비교 대상 누구보다 out-of-season 이니까 제철 아닌 음식보다도 보통 더 쌉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되겠죠.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다. 농부들은 can sell these fruits and vegetables right after picking them 농부들은 팔 수 있습니다. 뭐를 이 과일과 채소들을 right after 자 여기서 이때 rice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right과 또 뜻이 달라요. 자 before이나 after 뒤에 rice이 나오지 자 그때의 rice의 뜻은 바로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right before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직전에 라고 해석하고요. right after는 직후에 라고 해석을 하고 이 전치사랑 같이 붙여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pick하고 난 후에 바로 후에 직후에 pick했다는 얘기는 수학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pick은 따다의 뜻이 있으니까 수학을 수학을 하고 나서 바로 팔 수가 있죠. 제철이니까 그때 났으니까 바로 왜냐하면 수학을 했는데 묵혀두면 저장할 것도 필요하고요. they don't have to store them for a long time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네 그들은 농부는 farmers they don't have to store 자 이때 이 표현 중요합니다. don't have to 자 이게 뭐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필요가 없다.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don't have to 동사원형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자 store는 뜻이 저장하다요. 가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거 뭐예요? 그쵸? 과일과 채소 말하는 거예요. for a long time 자 이거 한 덩어리로 외워둬라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산지에서 그때 바로 수학을 해서 바로 팔아버리니까 저장할 필요가 없죠.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저장을 하기 위해 써야 할 돈을 아낄 수 있죠. 그쵸? 뒤에 그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that reduces cost 그것이 즉 저장하는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줄여줍니다. reduce가 줄이다. 뭘 줄인다? 비용을 줄여줍니다. 저장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값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경제에 관한 생각도 조금 공부를 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last 마지막으로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last 가 이게 지난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요. last 에서 마지막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in season foods 제철 음식들은 give give 줍니다. 우리에게 라고 해석합니다. 이건 우리를 이라 해석하면 어색해져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give 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물건 주는 물건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와야 돼서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누구에게 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우리한테 뭘 준다? certain nutrients certain 이란 말이 이렇게 명사 앞에 오죠. nutrient 가 영양분이니까 영양분 영양소를 nutrient 라고 하거든 이렇게 형용사로 certain 이 쓰이면 어떤 이란 뜻으로 해석한대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영양분 중에 비타민 뭐다 라고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영양분을 우리가 준다라는 의미에요. 알겠죠? 어떤 걸 준다. when we need them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 3번 제철 음식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쵸? 그러니까 영양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뭐지? 공급이 공급을 이 제철 음식들이 해준다는 말이에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해 못할까봐 얘도 들어주네요. apricots are great in summer 자 apricots 이게 뭐냐면은 자두 자두 맞나? 자두 자두는 아주 좋습니다. 언제 좋아요? 여름에 좋아요. during this season 이 계절 동안에 people get sunburned easily 자 여름이니까 어때?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사람들은 게시 뜻이 두 개를 일단 기본으로 외워둡니다. 첫째는 어떻게 되다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무엇을 가지다. 무엇을 가지다. 얻다의 뜻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아 애플코트가 미안해요. 이게 자두 아니고 그거예요. 살구예요. 살구 자두는 플럼이죠. 그죠? 자 어쨌든 살구는 사람들은 get sunburned 이때는 뜻이 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됩니다. 왜냐면 뒤에 형용사가 나왔거든. 자 sunburn은 뭐냐면 햇빛에 탄 우리 여름에 밖에 수영 실내 수영장 말고 야외에서 오래 놀다 보면 어때? 어깨랑 여기 막 벌겋게 달아오르잖아 어 그게 탄거죠. burn 되는 거잖아. 근데 어디에 sunburn 태양에 이렇게 그스르는 거잖아. 이게 탔다라는 말이 sunburned 라고 해요. 태양에 이렇게 햇빛에 탄 거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즌에 이렇게 탑니다. 쉽게 타죠. 여름에 이제 태양이 더 강렬하기도 하고 야외활동 우리가 많다 보니까 luckily 다행히도 자 luckily 다행히도 이렇게 손괄도 럭키 행운이란 럭키에 ly가 붙으면 luckily 이렇게 돼요. 다행히 다라고 좋다. 다행히도 살구 살구는 특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대요. 개 안에 뭔가 특별한 영양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것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햇빛에 탄 거 화상 입은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살구를 미리 먹어두면 어떻다? 덜 탄다. 너희들도 살구 먹어요. 여름에 buy an eat in season foods not out of season foods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뭐뭐 해라 사라 그리고 먹어라 이 말이야 사먹어라 하면 되겠죠. 제철 음식 사먹어라 낫 뭐가 아니라 제철 아닌 음식 말고 너희 가공 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철 음식을 사서 먹어라 Your wallet and your body will thank you. 주어에 너의 지갑과 지갑 너의 몸이 주어 두 개나 안 거야. 명사 두 개가 주어로 end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너의 지갑과 너의 몸이 고마워할 거야. 너한테 고마워할 거야. 이랬어. 왜? 지갑은 어때요? 가격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싼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몸은 어때요? 영양가가 더 높은 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너한테 고마워할 거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한 겁니다. 이제 레벨 1 인사이트링 레벨 1 정도 되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상식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쵸? 글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필기를 하고요. 자기 지금 하고 있는 걸 제대로 숙지를 해야 다음번에 너희들이 혹시 이걸 까먹었더라도 다시 보면 이때 떠올라져요. 그런데 대충 공부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때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계속 새롭기만 하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해야 될 양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너는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원래 아는 것에서 새로운 걸 더 하는 게 공부 예요. 근데 원래 아는 것을 계속 없애버리면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 공부 여기 안에 나와있던 표현 잘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필기도 해놓고 왜냐면 다음번에 너희들이 필요할 때 찾아 써먹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